너 지금 아니야? 뭔 소리야 나 지금 나가는건데 도성원 가는거야 여보세요? 아 진짜? 알겠어 금방 준비하고 나갈게 응 뭔소리야 나 아무 말도 안했는데 못뽕이야? 아니 지금 니 자체가 뻥이라고 완전 거짓말 안 꺼져? 오빠 라면 먹을거야? 안 먹어 오빠 먹을거면 하나 더 끓이고 안 먹어 마지막으로 묻는다 진짜 안 먹지 내가 우리 고기하신 여동생의 라면에 한 젓가락도 되는 순간 난 너의 개야 오케이 잘 끓였어 정말? 당황했겠다 나는 그런 말 쓴 사람들 이해가 안 돼 좋은 말라도 그런 나쁜 말을 쓰는지 모르겠어 이분 영원히 출문한 거 아니야 잠깐만 잠시만 누가 꺼져 누가 뽑아버리기 전에 어떡하냐 어떡하냐 빵빵 빵빵빵